멕시코 역사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멕시코 국립대학교 루이스 교수를 만났다 그는 고대 한민족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들과도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하다는 얘기에 참여해주신다는 얘기하지만 장성 사망에 참여해주신다 오치도 중 Monika에서 της 어린이덴이라서 그런 historias 종류가 이면 그러면서이라든지 미국의 전환까지 이를 더 두고 이를 더 수 있도록 외국에서 성범이셨라 그런데 이 과정을 지적지 않고 흡수는 많은 마음대로의 마약s 네 그리고 이 마약의 예수는 이넌데 그리고 이것은 8개의 시골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4개의 시골입니다. 이 8두부인 중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료가 이런 식료가 이런 식료가 이런 식료가 이런 식료가 이런 식료 원래 이런 식료 고수한연구에서 가면 이런 거 같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됐고. 완전 똑같이 비슷한 거죠. 그리고 대신의 8 정면에서는? 이게 인사일 wines이네요. 네, Eink 네,은 어떤 지역이 있다면 예전에 여기에는 지금 한국 합리해놔서 이런 데 맞지? 그리고 약해에는 연습생이 필요한 조회가 필요хbows ziemlich 고맙습니다. 전해드린 시간비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있던 일은 지도를 롸피를 줄지 못했어요. 루이스 교수는 그동안 멕시코 학자들은 고리 문양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미스터리는 고리 문양 뿐만 아니라 아스텍 시대의 생활 풍습에서도 나타난다고 했다 사실 아스텍인들은 정착할 땅을 찾던 유목민족이었다 1300년대 이건 멕시코 땅에 정착해 도시를 세우고 15세기 말까지 주변 부족을 모두 점령해 중앙 멕시코를 지배했다 아스텍 제국은 공동체 조직을 단위로 하는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번성해 중앙 아메리카까지 교역도 활발히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스텍의 문화는 과거에 존재한 여러 부족의 문명을 적절히 받아들인 절충식 문화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스텍의 전통문화 중 우리에게 꽤 친숙한 놀이들이 등장한다 공기놀이를 비롯해 팽이치기까지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